물만 먹어도 살찐 나는 분들 여기 한번 들어와 봐 다이어트 지금까지 실패한 거 당연한 거야 니 몸속엔 니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애가 있다고 몰랐지? 그것도 모르면서 라인은 무슨 라인? 꿈께 안 먹고 열심히 운동만 한다고 라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인만 잡아도 라인은 잡히는 거거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평생 다이어트에 실패할걸 올여름엔 라인 한번 잡고 가자 비비 프로그램 슬리머 DX 거기 물만 먹어도 살찐 나는 분들 여기 한번 들어와 봐